이 노래가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는 거 아세요? 하루에 100회 이상 방송에 나오게 되면서 단일 국가에서 1일 가장 많이 들려진 그런 노래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. 정말 달콤하면서도 뭔가 아련한 추억에 빠질 수 있는 이쁘면서 부드러운 감동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남성 중상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그거를 알아가지고 보이스퍼분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.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. 해볼 만하다. 416점 위로 뜰 것이다. 몇 점으로? 제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417점 정도. 보이스 파워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1승을 걷어서 퐁퐁 울었잖아요. 그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.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여기서 416 이상의 점수가 나오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. 저희가 이 무대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. 솔직히 저희가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웃음 욕심이 정말 많았었는데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관객분들의 매너가 진짜 최고입니다. 이런 상투적인 이야기도 또 네. 축하해 주세요. 오늘은 사무실을 하는 것입니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